요즘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달고나 꼭 성공하고 말겠어 실패했잖아 오 달고나다 오비키잖아 나 지금 이거 달고나 뽑기 집중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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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여기만 성공하면 돼 어 악마다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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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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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비키 너 죽을래 살래 이거 꼭 성공할 거야 실패했잖아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오비키 왜 나 때문이야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맛있겠다 달고나 맛있잖아 와 맛있겠다 넌 한입도 안줄 거야 달라고 안했는데 나도 만들어 먹었거든 만들어 먹던지 박스인 달고나 좀 있다고 잘난 척하긴 아 나 생각났어 엄청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색깔 달고나를 만드는 거야 색깔 달고나 응 달고나에 색을 넣으면 색깔이 생길 거야 정말 그게 될까 해보자 좋지요 땅 아까 박스인 달고나 먹는다고 자랑했으니까 난 이 색깔 말고 나를 가져서 자랑해야지 이기기 기어 위기 그 설탕을 넣어준 뒤 불을 켜주고 옥퀸님들 불을 사용할 때 주변 어른들 한테 도움을 요청해 줘야 되요 맞아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 설탕을 다 녹여줍니다 설탕이 다 녹았으면 여기서 바로 식용색수를 넣어 줘야 돼요 이 청록색을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아네 몇 방어만 떨어뜨리면 우와 화렙게 됐다 여기에 소다를 살짝 넣어주고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아! 안돼! 소다를 넣었으니까 곧 붙여줍니다 오우 노 그를 살짝 누르고 저번에 알지? 나랑 같이 했던 거 모양이 무조건 뽑히게 하려면 이렇게 누르고 톡톡 치라고 완전 뚝뚝 누른 다음 숙쩍 때립니다 에이 들었다 놔줬다 하면 쭉 똑같이 됐어 짜잔 그럼 완성 와우 진짜 신기의 색깔이 나오네 정말 다른 색깔도 해보자 이번엔 파란색 조치여 이번에도 설탕 녹인 거에 파란색을 몇 방울 놓고 빨리 섞어야 돼 오우 우와 진짜 파란색이 있다 한방울만 넣어도 되겠다 소다를 조금만 넣어줘도 좋아줍니다 짠 오 근데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인데 파란색 색이 쳐줬는데 왜 초록색 되지? 이거를 눌러줍니다 모양을 딱 찍어주고 툭툭 쳐줘야 하는거 알지? 이루어코 절대 뽑힐 수 밖에 없게 오 잘됐다 이게 사람 모양인 줄 알았는데 사람 모양이 아니라 댓글 보니까 열쇠구멍 모양인데요 근데 파란색이 아니라 이거 완전 쑥떡색인데 또 초록색 됐는데 난감하네 다음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꼭 해줘야지 잘 빠진다는 사실 다른 색깔도 해보자 이번엔 빨간색을 했는데 오 빨간색 같은 우와 다양한 색깔 완성 이거는 초록색으로 했는데 쑥 색깔 됐고 이거는 파란색인데 노란색이랑 섞여가지고 초록색 됐고 노란색은 잘 됐고 빨간색은 살짝 노란색 섞인 빨간색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거란 성공할지 나 이거 뜯어볼게 노란색 병아리 너무 잘 됐어 와 우와 제발 오 대박 나 이거 뜯는 거 신이야 이제 오 요거 봐 진짜 잘 됐지 나머지가 문제야 나 나 오 아 아 아 아 와우! 나 병아리 성공! 응? 응? 와! 이렇게 하면 난 살았다! 너도 살았고! 자 이제 먹어볼까? 음! 너무 맛있어! 음! 정말 맛있어! 쪼아! 신난다! 이걸로 박스인한테 자랑하러 갔다 와야지! 퀵퀵퀵퀵퀵퀵! 하기 전에 재 성공해야지! 쪼아! 오늘도 신나게 색깔 달고나 만들기! 네! 성공! 아! 자랑해야 했는데 박스인 없나보네 제발 성공! 오! 대박! 뭐야? 빨간색이잖아? 아!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놀랬냐? 아! 웃겨! 야! 나 집중해야 돼! 색깔 달고나 뜯어야 된단 말이야! 뜯어볼까? 제발 성공! 성공! 오! 오! 다행이다! 색깔 달고나? 부럽잖아! 어떻게 만든 거야? 어? 이거 식용색소 넣어야 되는데 채널 영상으로 봐! 퀵퀵퀵퀵퀵 식용색소? 제발 성공하기! 제발! 오! 아! 오! 해! 아! 너 때문에 망했잖아! 못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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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부러졌잖아! 괜찮아 그래도! 맛있을 거니까! 실패했다! 실패했대요! 아! 뭐야! 부러졌지만 그래도 맛은 있을 거니까 뭐 먹어보겠습니다! 핑크색 카트 달고나! 음! 너무 맛있어! 빨간색 달고나! 예쁘기도 한데 맛있기도 하겠잖아! 아! 웃기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색깔 달고나 만들어서 자랑하기! 대! 성공! 어떻게 만든 거야? 나도 만들 거야! 아! 사진까지 이렇게 붙여줘서 보내줬는데 여기 재밌게 랜덤박스 1등 2등 3등 색칠놀이 그리고 편지까지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있는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이 오키입니다! 옛날 때 많이 봤는데 지금은 잘 안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이 보고 전 8살이에요! 그리고 9등은 눌렀어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오! 옛날 때 많이 보고 지금은 잘 안보고 있지만 앞으로 많이 보신다고 약속! 랜덤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오! 1등부터 조심조심 뜯어볼게요! 뭐지? 오! 우와! 되게 멋지다! 이거 색깔 사람이잖아! 색깔 사람 장애물 거들렁기! 조비!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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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자마자 결승전을 지납니다! 통과! 금메달을 떴습니다! 다음 2번도 열어볼게요! 뭐가 들었을지?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하트잖아! 어떻게 만들지? 저도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오! 하트! 나도 하트 만들기 해야지! 3등으로 찍어둘게요! 3등 스킷이다! 우와! 너무 좋잖아! 지이오키님의 이 사진과 그 다음 편지 그리고 만들기는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지이오키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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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й이 네! 고맙습니다!